자, 따라서 합시다. 애굽 생활, 광야 생활, 다시 가난 생활. 이 셋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아요? 오늘도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들은 가난한 땅으로 쏙 들어갈 지어다.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약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도 결국은 사람은 이 셋 중에 하나가 숙하게 되어있어. 한번 따라서 봐요. 애굽의 사람, 다시 광야의 사람, 다시 가난의 사람, 여러분은 어디 사람이 되길 원하냐. 그런데 인간들이 몰라요. 자기가 어디에 속한지를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가 필요해. 왜? 내가 가르쳐주거든. 아멘. 어쨌든 이번 예배, 이 주제에 참여하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유튜브 성도까지 합해서 반드시 내가 여러분들의 주소를 가난한 땅으로 옮겨드릴까. 아멘.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복 받는다.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오늘도 받으실래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가난한 땅이라고 하는 땅을 준비했어요. 이것이 신약시대는 누구 아니라고? 성경이 그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거나, 도와주거나, 역사할 때는 가난한 땅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신약시대는 누구 안 해요? 그럼 구약시대 가난한 땅에서 일어난 일은 신약시대의 누구 안에서? 옥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성경이 비밀이야. 믿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구약시대 가난한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멘. 야야, 눈이 내가 안 좋아서 덧댕겨라, 덧댕겨. 그렇지.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부터 다시 자세히 보는데 100% 이 말씀이 이 말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야. 능력에 있는 것.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면 말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신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 그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말씀이 육신이 된다. 설교하는 대로 하나님은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첫째로 지난주일 날 들어가면 뭐라 그러냐 적과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내가 흘러요? 그러니까 젖은 곧 생명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는가 꿀이라고 하는 것은 달아요 써요? 달콤하지.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은 사람이 아주 미치도록 예수 알면 아주 달콤할 뿐 아니라 달콤할 뿐 아니라 예수를 알면 미쳐 미쳐 예수한테 미친다. 여러분도 예수한테 한 번 미쳐볼래요? 예수는 본정신으로 믿는 게 아니야. 예수와 관계된 모든 것은 다 꿀단지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꿀이지, 찬송도 꿀이지, 기도도 꿀이지. 예배는 뭐예요? 예배도 꿀이야 예배도 꿀이야. 다 예수와 관계된 것은 다 꿀처럼 달콤하다 이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조는 인간이 있어요. 조는 인간.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꿀로서 체험을 못한다. 오늘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입맛에 그냥 쫙 끌려 들어와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단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설교할 때 입에서 아멘이 터진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아직 꿀이 아닌 거예요. 틀림없어. 자기가 품절해 모아라. 여러분들은 아멘을 시켜서 아니라 터져나와야 되더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한나라 칼대까지 여러분들은 다 예수가 꿀단지가 될 지어다.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쉬워요? 힘들어요? 쉽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힘들다고 하는 인간들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아이고 병신 낯가무라 쪼다가 드세요. 뭐라고 하는지 참. 그것도 또 극장 가라 그래 봐 좋아가지고 또 뛰어가고 난리야 또. 교회에 오는 게 왜 이렇게 무겁냐 말이야. 그 사람은 아직 예수의 비밀을 몰랐어. 예수를 알면 아가서에 보면 술나미 여인이 솔로몬한테 미치는 것처럼 아매. 그렇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술나미를 아는지 모르겠네. 하루는요 붕회를 하러 갔다 왔더니 식당에서 일하는 집사님들이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들어주고 막 머리채를 잡았대. 여자들은 싸울 때 왜 머리를 잡고 그것도 막 솔로 감아서 잡고 막 잡아당겨요. 이게 사랑실계의 수준이야 수준. 아휴 내가 어떻게 재수 없어가지고 장희동에서 목회가 되는지 나도 강남 목회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세상에 말이야. 식당에 밥하다가 머리채를 잡고 싸워가지고 말이야. 붕회 갔다 오니까 보고 올라왔어. 식당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머리채를 잡아서 한 주먹이 빠졌다고 막 그렇게. 그래서 내가 둘 다 나가. 다시 우리 교회에 달리지 말아. 이같아 니마리야. 어디 싸움이나 하고 난리야. 나는 죽기 살기 붕회하고 오니까. 이렇게 교회에 쫓아냈더니 세상에 그 다음 주에 구역장이 와서 난데 보호하는데 쫓겨난 집사님이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니. 왜냐하면 사랑실 교회를 안 다니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내가 겁먹어가지고 다시 오라고 그랬었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다른 데는 교회에 나가. 나가. 나 가려고 그랬다. 자리에 서라.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야.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다시 마 그랬더니 자살한다. 우리 교회에 안 다니는 건 인생의 의미가 없다. 이 정도로 신앙이 강력해야 돼. 지난주에 내가 건축업을 하는 것도 봤지요. 시구상에 누가 그렇게 건축업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참 예수를 믿어보면요. 예수 자체가 신비해요. 나는 이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는 또 따로 믿어. 안 돼. 그렇게 안 돼. 나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 오병 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사렙다 과부의 역사도 지금도 일어나. 믿습니까? 그리고 또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도 지금도 일어나. 지금도 일어난다니까. 믿습니까? 아리마데 요셉 얘기도 지금도 일어나요. 봐라요.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자기가 죽을 무덤에다가 묻었더니 부활이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원래 성경의 흐름을 보면 부활은 베드로의 안방에서 일어나야 성경의 흐름이 맞거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가장 슬픈 사건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이 가장 슬픈 시간.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가장 기쁜 시간이 뭐냐. 주님이 부활한 거예요.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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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활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아리마데 요셉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지금도 부활이 아무데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부활하기를 원해요. 가정도 부활하기 원해요? 자식도 부활하기 원해요? 하는 사업도 부활하기 원해요? 부활의 원리가 있어요.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다닐요. 황순애미가 저게 저렇게 골 때려도 저게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여튼요. 한 달에 돈을 1억씩 벌어요. 왜 잘 되느냐. 황순애미가 이제 충청도 공주에서 태어났는데 엄마를 잘 만났어요. 엄마가 신계화 6년. 이화여고를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화여대를 나온 거야. 황순애미가 그 시대에 말이야. 이화여대를 나왔다고. 나왔는데 얼마나 엄마가 신앙이 좋았는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요. 하여튼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 전체야. 이화여대를 나온 엄마가 옛날 여성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와서 첫 신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목사님을 잘 섬기는지 목사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겨. 이게 주의 종한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여기다 세워놓은 거야. 저 가을에 지금 가을철인데 가을에 참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이름이 곡식철인데 거기에 주인들이 허수아비를 만들어놔. 허수아비를 왜 만들어놔요? 새 쫓으려고 못 쫓으려고? 그 허수아비에다가 사람 옷을 입혀가지고 놓으면 바람이 불면 허수아비가 왔다 갔다 하면 새들이 이게 사람인 줄 알고 도망가거든. 그러면 허수아비에는 생명이 있어? 없어? 없는데 새들이 허수아비 보고 도망가거든. 목사 자신이 하나님은 아이되니까. 목사 아무것도 아니여. 목사가 여러분하고 별 차이 없어. 여러분이 짓는 죄 내가 다 져요. 실망스러워. 눈빛 보니까 실망스러워. 똑같아. 목사가 여러분하고 별 차이 없어. 똑같은데도 하나님이 여기 세워오는 권위 때문에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마귀들이 다 도망가요. 허수아비처럼 허수아비처럼 하나님은 권위를 줬단 말이에요. 목사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만약에 허수아비가 사람이 아니고 생명이 없다고 길지능한 사람이 허수아비를 막 둘 다 펴버리고 허수아비를 막 다 깨버리면 허수아비를 깨는 게 아니여 허수아비를 세우는 주인을 타격하는 거야. 황순애미의 엄마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거 다 말하려면요. 하루 종일 말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목사님이 1년에 두 번씩 신방을 오는데 신방을 올 때에 신방을 올 때에 대접할 신방 닭을 따로 키워요. 병아리부터. 어떻게 키우냐. 금산에 가서 인삼뿌리를 다 갖다가 닭에다 먹여가지고 왜? 이거 목사님이 신방 닭이다 이거야. 대단하지. 그래가지고요. 황순애미는요. 황순애미 동생은요. 유명한 서울대 의사예요. 그리고 또 고밑대 동생은 식약청장이고 하여튼 황순애미 형제들이 대단해요. 대단한데 황순애미는 얘만 개똥이야. 얘만 왜 개똥이냐면 그래서 엄마가 매 해마다 수박 첨 나고 사과 나고 뭐 참해 나고 오추 마늘 생라면 제일 먼저 첫 열매는 누가 갖다줘? 목사님을 갖다줘요. 목사님을. 그가 황순애미가 어릴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고 젊은 놈은 목사 새끼가 우리 엄마가 먹지도 않고 갖다주면 지 혼자 다 처먹고 말이야. 용돈 있으면 또 용돈 다 해서 목사님 갖다 갖다 주고 말이야. 얘가요. 이 기독교 가정의 어린 자녀들은 이렇게 반발성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나 그래서 우리 한나하고 에노기를 키울 때 이 기독교의 목사 장로 자식들이요. 주로 보면 반대 심리가 많이 일어나. 난 그 개들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주의를 한 거야.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한나하고 에노기는 고비를 넘었어요. 신입장과 다 갔으니까 이제는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요. 이제. 보통 목사 장로 자식들이요. 올바로 교육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신앙이 오히려 반대로 들어간다. 반대로. 황수냄이가요. 그 응사를 받아가지고 신방딱을 엄마가 키우는데 하도 목사님 꼴 보기 싫어가지고 엄마가 저기 새로 나온 거 수박, 참외 갖다 주라고 그러면 사택에 가져가는 동안에 얘가 침을 뱉어보자. 탭탭탭. 복사 새끼야 처먹으라. 패파배배배. 그리고 엄마 없을 때 키우는 그 신방딱에 똥구멍에다가 꽃챙이를 갖다 꽂혔어요. 왜냐하면 복사 새끼 아주 나쁜 놈이 젊은 놈이 말이야 우리 엄마 거 다 뺏어간다 이거야. 다 뺏어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황수냄이가 형제들 중에 개똥이 된 거야. 다른 형제들은 엄마의 주님 성김 때문에 다 잘됐어. 다 잘됐어. 그런데 황수냄도요. 이게 잘 안된 게 아니요. 한 달에 1억을 보낸다니까요. 그런데 황수냄은 남편을 잘 만났어요. 한동호 장노님이 한신부동산 있잖아요. 이 앞에 여러분 앞으로 방을 얻을 때는 꼭 거기서 얻을 때요. 한신부동산에서 안 얻으면 황수냄이한테 쫓겨나요. 진짜로 쫓아내요. 그래서 꼭 거기서 방을 얻을 때는 거기서 얻기를 바랍니다. 황수냄하고 나하고의 만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원래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저 동대문구 답신리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내가 개척교회를 왜 시작했느냐. 내가 개척할 때 나이가 28살 때 내 처음 개척교회 할 때요. 그때는 용기가 막 대단했어요. 서울 시내에서 제일 개척교회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이걸 내가 어른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답신리라 그래. 거기가 제일 힘들더라. 그래서 제일 안 되는 지역에 가서 내가 한번 교회를 일으켜버리자. 그때 내가 개척교회 할 때는 목동이 개발될 때요. 그다음에 저 문정동 이쪽이 개발될 잠실 거기는 교회만 세워놓으면요. 무조건 100명 이상 분된 지역이야. 도시 집중화 현상이 생길 때니까 1980 공연도니까 그러니까 뭐 십자가만 다뤄놓으면 그냥 교회가 기본적으로 100명 모여요. 나는요. 필요 없다. 제일 안 되는 지역에 가서 내가 한번 기록을 세워버려. 그래서 답신리에서 14평짜리를 얻어가지고 전체를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장모님이 준 거 말이야 아파트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딱 나눠주고 세상에 14평짜리 방에다가 그다음에 옆에다 강대상에다가 벤이다로 만든 데다가 거기에서 이제 부스터 한 개 들고 그다음에 비키니 복장 만 원짜리 팔천 원짜리 한 개 들고 냄비 한 개 딱 들고 결혼할 때 집사람이 사온 거 모든 거 막 그냥 저 사람이 딸이 하나기 때문에요 크 엄마가요 얼마나 얼마나 잘해 주는지 그냥 컵 한 개가 5만 원이야 백화점에서 자기 딸을 위하여 그뿐 아니라 세상에 세상에 저 사람이요 밥도 하지 말아 식히지 말아 날부 자기 딸을 그래가지고 밥하는 식물을 딸려서 보냈어 그런데 세상에 내가 모든 것 살림을 다 정리하고 처음에는 내가 아파트 가서 딱 살았더니 야 덩어리에서 막 가시가 찌르는데요 내 속에서 이랬으니 너 그러다 지옥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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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파란 전동사가 말이야 40명 아빠들을 삽니까 내 속에서 이곳에 너 지옥간다 지옥간다 도저히 못살게 다 정리해 다 팔아버리겠더니 저 사람이요 하여튼 내 살림 다 정리하고 다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주고 내가 고난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런데 개척교회 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구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구요 그 얘기를 나중에 또 따로 하기로 하고 나는 이 성직자의 길을 갈 때 내 인생 전체를 다 포기하고 내 재산 전체를 다 정리하고 가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때는 애녹이 태어나기 전 한나하나 한나 다섯 살 그리고 강래상의 변이담 원미야 너 거기는 하나 봤지 봐서 원미한테 물어봐 물어보라 내가 강래상의 변이담 거기서 5년 살았어 5년 4년 7개월 살았어 4년 7개월 살았어 4년 7개월 살았어 4년 7개월 살았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딸 고생시키지 말라고 식목까지 따라서 보냈는데 아파트까지 다 사줬는데 다 정리하고 해서 갔다고 우리 장모님이 삐져가지고 나하고 3년 동안 말도 안 했어 이정순 전사 그렇게 신앙이 좋은 그 이정순 전사도요 자식한테는 약하더라 맨날 입으로 순교한다고 떠들면서 자기 딸 고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삐져가지고 3년 원수를 졌는데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나는 고난의 길을 가려고 했어 보나의 길을 갔는데 저 사람도 내가 하는 일에 안 말려요 왜냐하면 자기도 중학교 3학년 때 집사람이 사모의 길을 가기로 하나님께 서운했는데 일생 기도만 하면 이 속에 이렇게 느낌이 왔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전수사한테 시집간다고 야구 참나 저 사람이 나하고 결혼하고서 그래 중학교 때 벌써 자기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 제일 가난한 전수사한테 시집간다고 기도대로 응답받은 거죠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왔는데 그래서 하루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거든 부흥회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날 보고 그래 전사님 전사님 왜 그래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자기를 초등학교부터 키워준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첫 부흥회를 해주는 게 소원이라고 별것도 아닌데 그걸 왜 못 들어줘 그러면 연락해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생긴 이후로 처음 부흥 강사로 왔어 왔는데 부흥회를 잘하시더라고 아주 은혜스럽게 잘하시더라고 부흥회를 하다가 날 보고 물어 사택이 어디냐고 물어봤어 저 바깥에 아파트 좋은 거 있다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뭔가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한나 다섯 살짜리인데 한나한테 물어봤어 나 없을 때 한나야 한나야 너 집이 어디냐니까 강대사님 여기에요 그래가지고 이 강사님이 점심 먹고 난 뒤에 호텔로 모셔 드렸더니 호텔에서 혼자 모르게 오후에 와가지고 그때 양동숙 전도사가 그때 교회 사문이었어 교회 사문이었어 양동숙한테 야 목사님 사태가 어디냐니까 몰라요 저기 강대사님 옆에 저 문을 따 봐 못 따요 목사님이 절대 열지 말라 그랬어요 안해나 강사님하고 호텔 치니까 할 수 없이 키를 가지고 열어보니까 세상에 내 키가 1m 80이거든 근데 방이 적어가지고 다 쭉 뻗지도 못해 저녁에 날 때 약간 오그려서 자야 돼 거기다가 세상에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서란마리가 말이야 바퀴벌레가 방에서 자기들끼리 붕해를 하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강사님이 저녁예배 설교하러 올라와서 타자가 설교하는 게 아니야 성로들을 반 죽이는데 니들 이러고도 니들 천당 갈 줄 알아? 아니 그래 니들은 좁은 집에 살고 말이야 목사님을 이렇게 이게 선택이냐 집이냐 이거야 집이냐 이거야 눈을 쳐도 이것보다 더 낫겠다 막 박사를 내니까요 성도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눈물을 찔찔하고 있어 그리고 붕해 끝났어 끝난 뒤에 저 김이숙 전도사가 그때 집사였어 김이숙 이상이 그 다음에 여기 또 집살끼리 젊은 집사 걔들이 나이가 다 서른 두 살 한 살 그때 나이가 다 김이숙이 서른 두 살 두 살 때 모여가지고 야 풍야만 하면 외부의 강사가 와서 설교하면 목사님은 성자가 되고 우리는 죽일 체인이 되고 안되겠다 우리 매일같이 시장 갈 때 반찬 사러 갈 때 반찬비의 10분의 1식을 다 뜯어가지고 매일같이 돈을 모아서 목사님 사택을 만들어 바깥으로 내쫓자 그래야 살지 강사님이 강례상만 서면 헌신예배만 오면 이 개같은 년대란 니들이 인간이냐고 그러니까 그래야 나를 모르게 얘들이 돈을 1800만원까지를 모아서 한 1년 동안에 근데 내가 몰랐어 어느 날 내가 정보를 알았는데 1800만원을 모아서 불러가지고 내가 박살을 내다 니들이 왜 내 인생을 헛되게 하느냐 내가 돈이 없어 이렇게 사는지 아냐 내가 편한 걸 추구하려면 아이 장모님이 살려는 아빠한테 살면 되지 나는 인생을 다 포기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려 그러는데 니들이 왜 내 인생을 바라며 내놔 그래야 돈 1800만원을 뺏어가지고 주일날 헌물통에 다 넣었어요 그러기를 몇 번 했어 몇 번 했는데 하루는 우리 장모님이 3년 만에 신방을 왔어 신방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냐면 그 사이에 3년 동안에 장모님하고 원수지 기간 동안에 우리 장모님의 해갑 잔치가 됐는데 내가 해갑 잔치를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전도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자기 재산 다 팔아서 헌금했다고 삐져가지고 그게 전도사냐 이거야 순교하라고 가르쳐야지 딸한테 말이야 딸 고생시켰다고 삐져 나 안 가 그래가지고 내가 보통 고집이 생긴 게 아니거든 장모님의 해갑 잔치를 안 갔더니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나한테 붙여준 별명이 뭔지 알아요 정가훈 전 노사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잖아요 히브리스에 나온 말씀은 그래 세상이 감당치 못하잖아요 나는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요 난 절대로 양보하네 절대로 소용없어 동남풍화 불어라요 그랬더니 결국 자식이 더럽단 말이야 우리 장모님이 와서 이래요 딱 오시더니 베리라 빵 옆에 딱 앉더니 우리 장모님이 이뻐요 보통 이뻐요 동양적으로 이뻐요 김짐이 같이 생겼어 보통 이쁜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다 갔더니 이래요 내가 졌다 나한테 내가 졌다 그래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더니 울면서 그래 순임 이 젊은 종이 자기의 의가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을 구분 못하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오니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소 그러나 그 기도 다 한 뒤에 아멘 하라고 해서 내 아멘 안 해버렸어 뭔 자기의 의고 개뿐이고 어디있어 그리고 혼자 울다 집에 갔어 전화하고 갔어 전도사님 지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 딸 고생시키지 말고 장판 밑을 열어보셔요 거기에 돈 3천만원을 내가 넣어놓고 왔으니 수표로 요걸로 사택을 꼭 얻어서 밖으로 나갔으니 어떻게 강대상 옆에 주의 종들이 말이야 거기서 말이야 성도들한테 득도 안되고 말이야 그것도 강대상 옆에 살면서 또 계속 부부싸움이나 하고 앉았구만 내가 하루는 강대상 옆에서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들이 우리 부부싸움을 한 걸 말리로 왔더니 벌써 비상이 걸려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움붙어서 빨리 말리로 가자 해서 말리로 왔더니 기미숙하고 이상이하고 개들이 내 판을 붙잡고 목사님 정말 좀 싸우지 말고 우리 사모님 때리지 마요 여자를 어디 때릴 때가 있었더래요 내가 집사람하고 싸운 기록이 기네스북의 기록이에요 얼마나 싸운지 몰라 여러분도 위로가 넘치지 그래가지고 집사람도요 참 못됐어요 보통 못된 게 아니야 아주 못된 색색으로 달라붙는데요 하루는요 주일날 11시 예배를 남겨놓고 한 시간 전에 10시에 아침 먹다가 싸움이 붙었어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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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내가 밥상을 들어서 때려버렸어 때렸더니 집사람이 싹 피해가지고 이 밥상이 벼룻밥을 때려가지고 벼룻밥에 요거 겨름이 다 그렸어 고추장, 감자, 칼라로 다 그려져가지고 집사람이 한나 얻고 도망가버렸어 주일 예배 안 들이고 도망가버렸어 내가 때린다가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오후에 2시쯤 됐는데 나 혼자 피아노 반주도 없이 나 혼자 설교하려니 진짜 맛이 개맛이 되고 성도들이 울었고 사모님이 어디갔어 사모님이 아파서 저 친정집에 갔다 그러지 말했지 그러면 설교가 되겠냐고 설교가 대충 한 10분 설교하고 마쳐버렸어 10분 설교하고 마쳐버렸어 지금 마쳤는데 사모님이 다 알아요 사모님이 붙었구나 사모님이 붙었구나 그래서 다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오후 2시쯤 전화가 왔는데 저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나한테 시켜가지고 공중전화에서 나한테 했어 한나가 이래 아빠 어디야 엄마가 자꾸 물속으로 들어가자고 그래 여자들 속 파관리 쓰고 보통 남자들 같으면 거기서 기가 꺾일 거라고 야 한나 어디냐 엄마 빨리 오라고 해라 내 텔러 갈게 나는 영원해 둘 다 물속에 들어가 이 주의 종의 기세가요 절대로 영전교에 대해서는 내가 왜? 사탄이가 집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요 사모 말 듣는 목사들은요 목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한테 사탄이 베드로한테 그러세요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게 그대로 사모 속으로 이게 사탄이가 주의 종을 무너뜨려가 나는 절대 말 안 들어요 내가 말 안 듣는 세 사람이 있어요 첫째 집사람 말 안 들어요 지금도 안 들어요 두 번째 수석 장로 황철구 개철구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탄이가 글로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전도의 회장 말 안 들어요 여전도 회장을 통하여 사탄이가 나한테 자꾸 말을 집어넣기 때문에 절대 내가 안 들어요 지금도 집사람이요 성도들이 나하고는 잘 못 만나니까 집사람한테 부탁해서 집사람 밥 먹다가 얘기해 누가 누가 오늘 집사람이 그러는데 당신은 말이야 이렇게 안 들어요 누가 안 들었어요 그 말이 맞을지라도 일부러 안 들어요 왜? 한 번 들어놓으면 버릇이 돼가지고 틀린 말이 또 같은 통로로 들어온다 일부러 안 들어요 전국에는 목사님들이요 지금 내 하는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 들으면 목회에 성공합니다 내가 부흥에 가보면 전국에 집회하러 가보면 여전도의 회장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고 목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절대 보호 안 돼요 망해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재직회 하면 목사님 재직회 끝나면 다 결정이 돼도 사모님하고 하룻밤 자봐야 결과가 나온대요 사모님이 집에 가서 뒤집어 버립니다 나는 왜 교회만 하는 거야 교회만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붕대느냐 하나님이 왜 이 시대적으로 나를 쓰시느냐 내 집사람 말 안 듣기 때문에 이런다고 여러분 집구석에서 다 나처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만 그래 목회자 나머지는 다 여자한테 지고 사는 게 편해 나도 목회 아니면 난 서명한테 지고 산다니까 집사장님이 나한테 불러봐 여보 그러면 내가 경끼리יע 우우우우우우우're 무서워 이거 무서워 야 바울 알았냐 바울이 날 닮아가지고 지가 박진한테 똑같이 나처럼 해요 그거는 목사님만 그러는 거야 너는 저 박진한테 그러면 안 돼 박진이가 장모님 부르면 네 경기를 길라 우우우 무서워 이렇게 그래야 가족의 여기 평화가 온다고, 평화가 온다고. 목회자는 절대로 그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부목사님들은 괜찮아. 부목사님들은 다 여자 사모님한테 져도 괜찮아. 만약에 여기서 당회장으로 딱 나간 뒤에는 절대로 들으면 안 돼. 나처럼 들어야 돼. 이 성경적 울려, 성경적 울려. 이해됐어요? 원래 별소리를 다 하고 앉아. 이것도 은혜스럽지. 이런 것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원래 설교는 쌈박한 게 은혜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저분한 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게 은혜스러운 게. 이래가지고 사택을, 그걸 또 장모님이 준 것도 딱 찾아가지고 내가 다 던졌어요.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답심리에 목회할 때는 신방 가려고 가면요. 부동산, 아저씨, 장사하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저기에 성자 목사님이 간다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보고 다 저기 성자 목사님이 간다고요. 그런 생애를 지금까지도 나는 살아왔어요. 어제 그저께 노아라 TV에서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왜? 우리 교회 다 흐르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사택이 없어지니까 촬영해놓는다고. 지금 현재도 내가 사는 아파들을 다 촬영해놓는다고 왔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뭘 치우고 왜 자꾸 살려놓는가. 카메라를 촬영해놓는데 이 사람아 그대로 놔두고 찍어야지 이 사람아. 그걸 청도 내리고 찍고 난리야 이 사람아. 왜 나는 이렇게 살아왔느냐. 목사가 됐으면. 여러분도 다 나처럼 살았는 얘기는 아니요. 뭐냐면 주의 종이 됐으면 주의 종은 세상을 포기하고 살았요. 주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세상에 이 세상의 전체도 다 나한테 주셨어.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한국 근대사회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137년째 됐는데 137년 동안에 가장 인생을 충실하게 산 사람. 가장 보람되게 산 사람은 누구냐. 이승만이야 이승만. 누구라고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땅의 것도 그렇고. 이승만과 김구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도 보통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김구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윤이 전부사 그 간등 들어보라고. 김구도 구원을 받았는데 김구와 이승만, 이승만의 집은 전국에서 성이야 성. 뭐라고요? 성이라니까 성. 그러니까 김구의 집은 그냥 일반 집이예요. 여러분은 또 하늘 아래에 성곽으로 된 캐슬 캐슬 캐슬. 천국으로 오고 있는 그런 영광이에요. 아멘. 나도 그래서 거룩한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땅의 것도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이승만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충실하게 산 사람이 누구냐? 정광훈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영의 세계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 정광훈이란 말이에요. 세번째 이승만 정광훈 다음에 세번째 위대하게 살 사람이 누구요? 다 각자 자기라 그래요. 다 누구라고요? 여러분 각자 다 자기라. 인생 살 거 없어. 여러분도 내 나이 되어봐. 96살 되어보라고. 나는 지금도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생각해봐요. 아무리 내가 오래 살아도 10년 이상은 못 살거든요. 진짜야겠네. 엄살 부린 게 아니라 10년 이상은 못 살거든요. 이게 사실이요.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살 날이 1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라도 대충 살 수가 없지. 영원한 하늘 나라에 가면 다시는 인간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승부를 걸어란 말이에요. 승부를 걸어 승부를.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시간이 10년밖에 없어. 10년 안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주일날 대변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대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여러분 천국은 있다 없다. 있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마 하며. 두 손 들과 하며. 천국이 없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겠습니까? 천국이 없다고 신앙이 흐린 사람은 나를 보라고. 정말목사를 보라고. 내가 미쳤어요. 이렇게 살게. 내가 모든 것을 다 국가와 민족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왜 이렇게 살래? 난 하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들도 이승만 정광훈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쳐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까 설교를 뭘 하다가 여기까지 들어요? 황선생님, 황선생님. 아이고, 우리 장노님이 역시 박사님이 달라. 정확하게 설교 원점을 금방 앓혀줘요. 그래서 황선생님의 엄마가요. 지금 내가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황선생님이 이렇게 잘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이거 정돈하잖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 합니다. 내 중간중간 이거 자주 짚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없어.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천비가 참여되지요. 그 하나님은 지금 돌아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도 똑같은 거에요. 주님이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말 한마디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아멘. 그럼 황선생님을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한동호 장노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같은 동네 출신이에요. 근데 동네에서 공부를 잘해서 경북대를 다니거든. 그래가지고 이 황선생님 이거는요.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도장을 파서 한동호 모르게 대학 다니는 한동호를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지가 먼저 해버렸어. 처녀들 듣고 있냐. 이것도 마음에 들면 혼인신고 문의해버려. 그래야 결혼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들켜가지고 머리 다 잡아뜯겼어. 나중에 그럴 때 어차피 혼인신고 했으니 그냥 같이 살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했대. 한동호 장노님. 참 한동호는요. 세상적으로도 사람이요. 천사에요 천사. 나같으면 죽여버리지. 나 모르게 혼인신고 했다니. 그런데 한동호가 그렇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나한테 시집하고 싶냐. 그래 알았다 할 때 데리고자. 이게 한동호 장노에요. 알았지요? 여러분도 깽깽대지 말고 한동호처럼 그렇게. 한동호는 예수 안 믿었어요. 지금 한동호 장노님이 말이야 재산이 수천억이 되고 집이 몇백째 되는 것이고 한동호의 능력이 아니니까. 황수님의 엄마의 능력이 흘러서 이렇게 되는 거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황수님의 아들이 있는데 동국대학교 수익과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이 혼인끼리 장가가 잘 안돼. 그래서 얘가 나한테 막 백을 써요. 내가 미국 가는데 헌금을 1억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뭘 받아놓으면 부담이 되거든요. 하나님도 똑같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처녀를 강제로 둘이 불러가지고 둘이 붙으라고 내가 안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북한식 결혼을 딱 시키고 그래서 애를 지금, 애, 면치야 손 좀 해주세요. 네 명, 네 명. 다 씻는 대로 복을 받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지금도 능력이 있어? 없어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돼요? 불꽃같은 눈으로 주님은 다 쳤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린 것도 다 봐요. 아멘 하는 것도 다 봐.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를 진다 합니다. 나를 보면 모르냐? 절대로 믿습니까? 주먹 다 지어요? 주먹 다 지어요. 옆에 좌우 다 해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 지지 않는다. 그래서 왜 정가홍 목사가 이승만 다음에 가장 내가 이 복된 삶을 사느냐? 나는 가난 땅 안에서 살았어. 진약이 되는 모든 인생 전체가 다 난 예수야.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동하고, 예수로 목회하고, 나는 악취는 무조건 나올 건 예수밖에 없어. 세번째는 이승만 정가하면 다음은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가난한 땅 안에서 한번 살아보려니까 젖과 꿀이 줄줄 흘러 젖과 꿀이. 할렐루야. 아멘. 두번째, 기업이에요. 뭐라고요? 하는 일이 잘 돼. 신명기 2장 구절 읽어봐요. 한 목소리를 크게 한 번 읽어봐요. 시시시작. 2장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합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선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으미로라. 여러분 앞으로 하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요? 구약시대는 어디 살아야 돼? 신약시대 어디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카락도 다 세시겠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다시 주먹지요. 옆에 좌우 해보자. 하나님을 무시하지 맙시다. 절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 지난주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진명기 4장 40절 장수해보기 장수해보기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우와의 그리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우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래 살고 싶어요? 장수하고 싶어요? 내가 물어볼게 나는 딱 100살까지만 살면 좋겠다. 손 들어봐요. 100살까지. 아이고 욕심도 없네. 이 박은미 권사님은 욕심도 없어. 100살 가지고 안 돼. 난 110살까지 살아야겠다. 손 들어봐요. 딱 한 명 선생님. 안 돼. 모세처럼 한 120살살야겠다.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넷 욕심도 더럽게 만들어. 와 120살사대. 120살사대. 아 120살 좋아해. 그럼 나머지 손 왜 안 들어? 아 100살도 많다고? 에이. 막상 여러분 90대봐요. 90대봐요. 5살만 늘려달라고 또 막 금식기도 하고 난리야 또. 아예 처음부터 넓게 자고 넓게 자고. 나는 더도 말고 딱 124살사대. 나는 우리 애녹이 아들. 또 우리 한나 아들. 애국이 개들 결혼해서 개들 애까지 낳는 거 보고 한나라는 거. 여러분도 장수의 복을 받을 자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여.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가난한 땅에 사는 사람은 복에 복이 온다. 4장 40절 읽어보시면 시 신명기 4장 40절이요. 다 쓰였어. 성경에 다 쓰였어. 시 시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복 받을래요? 저주 받을래요? 복 받으실래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어디에 들어가있냐? 신약 시대 어디에 들어가있냐?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번성한 날. 6장 3절이요. 시 시 시 시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심히 뭐하리라? 이거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아담을 처음 만드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번성할 저다. 하는 모든 일이 다 번성하라. 장막에 복을 준다. 6장 3절이요. 시 다시 읽으시면 시 시 시 시 시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다음에 또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면 가난 땅에만 들어가던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 또 6장 11절. 시 시 시 시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생수가 터지는 거야. 이걸 만사 형통이라니 이 가난한 땅이 이렇게 신비한 땅 믿습니까? 포도원 농사를 지어도 다 잘되고 배부르고 소생들이 자녀들이 다 잘되고 토지와 소산도 다 잘되고 아멘. 모든 것들이 다 생육하고 강건하고 재앙이 다 없어져 버리고 가난한 땅에는 하는 일이 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결핍이 없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복음의 문화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믿습니까? 열여섯 번째, 결핍이 없다. 결핍이 없다. 앞으로 여러분은 사는데 결핍이 없을지 않다. 열곱 번째, 만족하자. 우리 예수 안에는 만족이 있는 거야. 아멘. 가난한 땅은 만족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수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시오. 믿습니까? 빨리빨리 시간 없으세요. 자, 그래서 신약에 보면요. 그리토 안의 삶을 이거 다 읽을 수도 없어. 평강이 넘치지. 신약은 복이 오지. 하나님이 넘치게 역사하시오. 아멘. 이거는 여기 빛은 그대로 보세요. 이게 예수와 가난한 땅을 비교해 놓은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라고 하면 돼. 다다. 다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손벽 준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네. 주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봐요.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가.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해. 나의 하나님. 한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요.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고. 예수야. 할렐루야. 예수야. 할렐루야. 예수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척.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나를 믿어. 일어나. 일어나. 걸어요. 내가 세임을 주니. 일어나. 너. 지치고. 지치고. 나의 등 뒤에서. 날리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아멘. 장안의 길을 갈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일어나. 일어나. 걸어요 내가 힘을 줍니다 일어나 놓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피해서 나를 도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천장 바라보시며 일어나 걸어요 내가 힘을 줍니다 일어나 놓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시 그렇습니다 나의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빌어주시네 일어나 걸어 내가 힘을 줍니다 일어나 놓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두십니다 평안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비치고 넘어질 때면 다가왔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요 내가 힘을 줍니다 일어나 놓고 너를 걸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시 주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부잠잠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나의 등 뒤에서 걸어요 내가 힘을 줍니다 일어나 놓고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는 왕께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우리 주 예수여 우리 주 우리 주 예수여 깃발을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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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우리 주 성령이여 위대하 우리 주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성령이 신주리 주하나님입니다 주하나님 덕생자 예수 날 위한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주 다 사시고 죽음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사랑의 신주 나의 자수 걱정해주는 전혀 없어 사랑해주는 날 너와 같이 내 모든 삶의 기뻐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각 고신 주의 사랑 참 기쁨 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동심을 믿으며 살아요 사랑의 신주 나의 자수 걱정해주는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뻐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별게 주님 아버지 싸우리라 승리의 기반 멀고 험에 주님께서 나의 길 지켜주세요 사랑의 신주 할렐루야 가난한 땅을 한번 누려봅시다 예수를 마음껏 한번 누려보자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 청교도 평신도 신학에 들어가면 내가 이거 잘 설명한 게 있으니까 가난의 비밀에서 활짝 열리시고 이 지금 설교 듣는 사람들은 다 평신도 신학원에 가입하십시오 다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다 들으십시오 아멘 뻥 뚫릴지어다 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약시대로 뭘 준비했다고? 신학생에 뭐라고? 모든 거야 모든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싹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난한 땅에 가기 위해 출발점은 어디냐 애국이야 애국 광야 가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애국은 이게 세상이든 세상 열 살 때 예수입니다 열 살 때 몇 살 때 그런데 이게 홍해를 건너있는데 이게 홍해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너무 오래 해요 광야 생활을 몇 년 하느냐 80년에 광야에 80년에 그리고 가난한 땅에 90살 때 들어갔어 93살 때 죽어요 이렇게 사는 건 인생의 복이 아닙니다 따라해봐야겠다 그래서 광야는 짧게 가난한 길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는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죽어서 들어가서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 자체가 가난하니까 그것도 복되지만은 천국 가서 가난한 땅 누리는 것도 그건 당연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가 우리는 가난한 땅을 길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신데요 이 설교 잘 들으시며 여러분은 다 첫째는 이승만 둘째는 정가우 목사님 세 번째는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다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될지 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십 년 다녔는데 몇십 년? 영적으로는 계급은요 장로까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영적으로는 애국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부원도 못 받고 장로까지 부원도 못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애국에서 출발도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도 없어 지금 이 한국당에 목사가 돼가지고도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애국인 사람이 수도 없어 오늘 이 앱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없을지요 최소한 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국에서 탈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 없는 한국교회 내 부원도 40년 50년 해봤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주소는 거의 다 광야야 부원은 받았어 홍해는 걸렸어 여기서 계속 뺑뺑이 돌아가고 일생을 여기서 돌아가 돌다가 가난의 맛도 못 보고 희생된 사람이에요 잘 들어있다 이 성경의 원리가 돼있다 내가 이를 갖춰줄 테니까 여러분이 다 대박날 저다 다시 해봐요 애국 생활 광야 생활 강한 생활 가난의 한 번 들어가 보실래요 아멘 지금 시간이 1시인데 내가 이 애국을 건드려 놓으면 오후 5시까지를 설비를 해야 되요 내가 도민이 생겨서 시작할까 말까 지금 시작할까 말까 생각하지 않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오면 다음 주에 꼭 와야 되고 우리는 알았죠 안 오면요 진리를 알아야 된답니다 진리를 모르면 사람들이 몰라서 어떤 짓을 하는 거지 내가 볼 때요 앞에 한 개만 해놓고 마치자고 보자고 따라서 애국은 세상이다 애국은 첫째로 뭐냐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야 바로 뭐라고요 바로는 오늘날 뭐냐 마귀야 그러니까 애국이 바로가 다스리는 것처럼 세상은 누가 다스려 다 사탄 마귀가 딱 지배하고 있다 이거야 이해 돼요? 얼마나 무서워 이게 그런데도 교회 다니는 집사님 장모님 목사님까지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의로운 줄 착각하네 나는 붕해를 오래 해봐야 되요 근데 딱 보면 알아버려 난 최소한 저 사람이 지금 영적 주소가 애국인지 광년인지 가난인지 딱 말 시켜보면 그만 알아버려나 여러분은 이번에 다 가난한 땅으로 쏙 들어가 아멘 주여 믿습니다 나이 주니라 우리един은 이번에는 우리집사님은